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일으켜서 시골이라 한 번씩 참여하기도 어려운 데인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스님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이게 수용돼 있고 그 다음에 현존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 부딪혀 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해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인생이 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왜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돈 속에 살다가 가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살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거든요. 기분 나쁜 게 딱 자기한테 생기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좀 생기면 칼도 들고 가서 싸우고 폭력도 들고 가서 싸우고 말도 엄청나게 독한 말을 거듭 없이 우리가 쏟아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너 사랑한다 넌 참 잘생겼구나 너는 참 자비롭구나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 사용은 굉장히 인생 사회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는 좋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마음의 짐을 지게 되고 싸우게 돼요. 불편을 거듭 없이 내보내고 사는 거예요. 자타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약간의 혼돈 속에 살게 돼요. 지금은 막 우기는 일 같아. 도저히 물러설 수 없을 정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막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겨봤자 동네 사람이고 이겨봤자 저 뭐지 우리 사회 속에 공존해 있는 그런 현 존재성에 있고 또 악을 쓰고 이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끼리고 또 좀 더 크게 해보면 이 지구 동네에 한 동네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고약한 짓을 하거든요. 폭탄을 가서 내려보내거나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썩어서 넘쳐나고 한쪽 속에서는 먹는 게 없어서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4초에 하나씩 굶어 죽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는데 그게 더 빨라져가지고 2초에 하나씩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등한시하고 나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먼저 필요하고 내 입장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덤비고 싸워요. 그래서 저를 좀 보셔야 돼요.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세상을 호흡하고 있고 지금 인생의 삶에 대한 만끽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자기부터 귀한 게 없어요. 서가세종께서 말씀이 그러시거든요. 자기보다 더 좋은, 더 좋은 대상은 없고 자기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합니다. 무슨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몸이 힘들게 일했습니다. 나는 24시간 기도해 줬습니다. 전부 망상해. 여기 절 좀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의 삽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몸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TV에 앉아서 불교 TV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위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위대한 행복의 요소를 가져갈 만한 능력이 거기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신흥 고통하고 신흥 고통한 것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되살려가지고 의식 속에, 기억 속에, 행동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신흥 고통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가 고통을 받아요? 나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빚진 것, 지금도 그게 신흥 고통할 대상이 나잖아, 그죠? 내가 소리 지르고 주먹 지르고 악하고 온갖 나를 위한 큰 소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든 대상에 대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면 30년 전 일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잖아. 혹여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 전세에 그 업이, 그 씨앗이 넘어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흥 고통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죠? 정답이 뭐예요, 그죠? 지금 교정해야 돼요. 지금 순화시켜야 돼요. 지금 가장 바른 의식의 눈을 우리가 열 필요가 있죠. 무엇으로?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쪽에 보면 25번의 우리가 지금 참회의 발언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참회를 하고 108배를 하고자 하고 나는데도 자기 자신이 개선이 안 되면 크게 발로 해서 깨우쳐가지고 내가 모자른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원망하는 마음으로서는 원망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하고 이해할 따름이지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이거 먼저 놓는, 놓아버리는 그래야 병고, 앵란, 불행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해탈 세계가 열립니다. 삶을 새록새록 살아가면서 보다 많은 행복과 만족도를 열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배우고 안 돼요. 거꾸로 실천하고 있고 거꾸로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데 인생을 온통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살아요. 더 구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족해야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지금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일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안목이 열려서 자기 스스로 이게 가장 인생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마음의 되새김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사람한테는 더 많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숭고롭고, 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지평이 그때 비로소 열립니다.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악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혼돈이고요. 안개 속 가는 가을철에 보면 안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여기가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안개가 꽉 켜거든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눈앞에. 우리가 전부 그렇게 안개 속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속에서 아우성 아우성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여기저기서 생기지. 예를 좀 보세요. 서가세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존재해 있어요. 그대로 지금 현존에 있고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고 그대로 맛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죠? 나눌 수도 있고 그걸 누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존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지금에 대한 자기 자신의 나에 대한 철저한 존경함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귀한 존재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가 존기받을 만한 존기한 존재의 현전 속에 있다라고 산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봐야 돼요? 존기한 존재로 봐야 돼요. 사찰해나 우리 집도 우리 사찰 철원 심원사나 똑같아. 법당에서 일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요. 부엌에서 일한다면 그걸 봉사해주고 애써주는 그런 입장에서 누군가가 고향조를 사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안 해. 무슨 하인 취급하듯이 해. 그런데 절에 와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엇이 무엇이 도움이 돼. 안 돼. 점점 자기를 혼돈스럽게 할 뿐이고 안개 속을 갖게 할 뿐이라. 이 불교TV를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사찰에 가시면 존중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주지스님만 주지스님만 대접받을 스님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스님들은 스님으로도 보지 않는 그런 의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나든 나든 디딥돌이 있으면 그렇지, 그렇죠? 추추가 반드시 튼튼해야 집이 생기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은 갖춰진 생명이고 같은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고 스스로에게 바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모두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듬없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고양주가 왜 저래? 이러고 법당보살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럼 자기가 와서 좀 하지. 요즘 고양주 보살 모시기도 힘든 판에 난 비난하고 간섭하고 말하고 떠들고 하려면 자기가 와서 좀 한 3개월이나 좀 와서 해보지. 절대 비난해가지고는 복이 안 생깁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26번째 보겠습니다. 이간질로 인해서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치심 참여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을 찾고 옮기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보세요.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반영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 그러면 일병 이병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일병 암흑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자기 안에 든 것은 바로 나오잖아. 그런데 인식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안 나오잖아. 우리들 생활 속에서 늘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집어넣으면 어떤 때 어디서나 언제든지 감사한 의식이 생기고 감사한 말이 나오게 되고 감사한 뭐죠? 행동 양식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드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고 안에 들리는 평소에 평소에 DNA 세포에 악소리 쌍시우 소리 독한 말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체내에 그냥 내면화하고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조금만 와서 자기의 굴욕이 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여차없이 바로 튀어나오지 그죠? 27번째 오늘 말씀 중 내용이 둥글게 둥글게 하자는 뜻이 내용이 뭐예요? 비방함으로 비방 아시죠? 비난 비방 이러지 그죠? 힐난하다 이런 뜻이지 그죠? 비방함으로 인해서 악연이 된 모든 인연들에게 참회하고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 그죠? 비방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손실이 따라요 현실에서 바로 남을 재판하거나 남을 이 시비에 딱 들어서서 판단하고 그걸 댐비기 시작하면 근원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혼돈 속에 있다 가는 줄을 알게 되거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은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한시가서 내일 모레 살아야겠다 간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 가치를 가장 명확하고 또는 가치 있는 길을 인도해줘요 살은 평생 살은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는 분명히 그걸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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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을 하셔야 하나하나씩 자기가 정말로 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대한 양식을 불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접근하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참여하는 방법이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나간 것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어둡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그치는 겁니다 생각에서 놓아야 돼요 특히 뭐죠 말에서 놓아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가난해져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원망 자꾸 하고 불평 불만심을 자꾸 들키고 삶은 어떻게 된다고 나 10년만 지나면 저희 은사선생님 본문에 그래요 병 불행이 그대로 현실 안에 자기를 차비하고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난 손해만 입고 살았는데 이러잖아요 우리 일생 살면서 그게 아니라 안에서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원망이 놓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부터 놓아야 돼 혹시라도 깊은 병 불행 속에 있다면 그걸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가장 발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철원 심원사 방식은 지장보사를 부르시고 오직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행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지장보사를 부르시고 오직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온갖 것이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깊임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불행 가난은 언제 자기의 짝이었는지를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복과 지혜 그 다음에 무한한 공급이 자기한테 계속 열려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걸 뭘 함으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이간질을 하지 말고 또 뭐 한다고 해 그죠 원망하지 말고 또 한다면 뭐라고 해 그죠 비방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남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일어나거든요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 필요하죠 정반합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죠 자기 감정에 어긋나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인 비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판이 아니라 자기 감정 뒤틀르는 대로 바로 바로 단제를 하고 그걸 따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지적하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상처를 줘 하물며 절에까지 와서도 허른대는 내 봄은 기절하겠어 나무하미타불 치장보살 해소가 안돼 해소가 재밌어요 그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암세계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세계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그걸 명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만일 이것이 다 하나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지만 나누면 현재 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 그 다음에 보이는 내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합일이에요 정반합 속에 있다고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끌어안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걸 공전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그걸 알아차리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게 알미라고 그러고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만일 하루 종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만큼 자기가 알차게 산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도 아이고 내가 성질을 내고 있구나 이러면 성질을 안 내게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지금 욕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나마 줄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죠 싸우고 있을 때는 지가 없어 싸움이 주인이 되고 성질 내고 냄비 내려고 하고 뚜껑 날아가고 이럴 때 자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터지 그렇죠 가서 강도하거나 뭐 이렇게 남껏 피해시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쓸 때 그거 자기 있어요 없어요 어디 딴 데 가 있어 주인은 어디 가고 없고 진짜 진짜 자기 나는 어디 가고 껍데기 내가 거기서 악을 악을 쓰고 있는 걸 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스님이 좀 불편한 자리에 가가지고 싸움을 했어 그런데 두루막 한참 붙들고 흔들고 휘두르고 보니까 두루막 자락에 보니까 승복이 보이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스님인가 그때 하는 거야 싸울 때는 스님이란 생각이 없으니까 가서 휘두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두루막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승복이 있는 줄 알았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살면서도 자기가 수행자인 줄 모르는 거야 스님은요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저도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 일체 중생을 이건 미화시킬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그거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해봤자 자기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깊은 느낌이 언젠가 그게 들어차고 알게 됐어요 평생 살은 것이 다 그게 어디 속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혼돈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전은 이렇게 말해야겠죠 가장 중심은 자기야 그 자기 안에서 어두운 것을 다 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밝은 세계에 살아야 돼 인정해야 돼요 배고픈 세계도 분명히 우리는 현전에 있고요 괴로운 세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활 살면서 어떻게 다 온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세상에 천부라고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단지 뭐죠 괴로운 것은 괴로움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괴롭지 않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그렇죠 이게 나가야죠 치료해야죠 고쳐가야죠 그렇죠 단지 서가세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병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매달려 있고 그 내 몸에 병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병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더 남은 부분에 더 좋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움직여서 일하고 더 많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일에 가면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20년 30년 사는 세상 절 좀 보세요 사는 것은 정말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전부 공부하고 하나 둘씩 이렇게 연부를 할 줄 하거나 또는 절에 와서 절을 좀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좀 해서 감사행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접근해 가면 이겨가는 힘의 연습이 되게 돼요 군인들 가면 자꾸 연습하자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죠 수능에 답안지를 쓸 수가 있게 되거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축적이 이루어졌거든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도 계속 어두운 어두운 세계를 계속 자기 거라고 자꾸 우기고 앉았는 데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깜깜한 세계를 사는 것과 똑같아요 저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인연 돼가지고 어디 중환실에 가서 좀 물어봐요 물어봐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봐요 그분도 얼마나 악을 많이 썼겠어 악 쓴 게 거기 어디 있어요 흔적 있어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잠재의식을 통한 자기 영혼 속에 남아있는 인자 씨앗만이 아주 생생하고 괜찮은 씨앗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씨앗 자체가 흐리멍텅하니까 다음 세계 태어날 때도 흐리멍텅한데 저 가난하고 불평하고 더 축생의 세계나 그런 부모를 택해서 거기 태어나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면요 걱정이 없는 날이 거의 없고요 생활은 거의 복잡하고 아슬아슬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옷을 내가 뭘 입을까를 고민하고 밥을 뭘 어떻게 해먹어야 되는가 하고 후원의 저 고향주 보살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스님들 뭘 해서 드려야 되나 먹여야 되나 매일 고민일 거예요 그 스님들이 입맛에 또 안 맞으면 반찬이 어떤 등 음식이 어떤 등 짜니 뭐지 맵니 입맛에 안 맞니 그러고 살아 그걸 얻어먹을 때는 수행자도 응당이 마땅히 공양을 받을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어느 누구든지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 세계거든요 마찬가지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밥 한 그릇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공덕은요 누군가가 노동하고 누군가가 농부가 됐고 누군가가 수고롭고 누군가가 애쓴 결과로 그 작은 입 먹을거리가 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존중해야 됩니다 불자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음식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찰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계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일이 거의 지금 세계 1위에 도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재밌어야 아주 절 좀 보세요 내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알긴 알죠 내일 가서 뭐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이건 알죠 그렇죠 그러나 내일 저 저 뭐지 병상에 있게 될런지 또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가실런지 알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언제든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죠 불안하고 언제든지 뭐죠 늘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다는 거예요 이거는 2500년 전에 서가 세존께서 그 세계도 그렇게 혼돈스러웠어요 가스트 제도 속에 핍박받는 삶 속에는 언제든지 그 하루하루가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 혼돈스러워 안락과 편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자비심이 어디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좀 상인계급이나 시민계급은 그 좀 나으냐 그러면 거기도 더 힘들어 또 무사계급이나 또는 뭐죠 왕족계급에 들어가면 거긴 거기대로 또 힘들어 보라만 세계에 가면요 거기도 역시 또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것을 봤어요 서가 세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에 전체에 하나의 흐르는 법칙을 깨우치시고 알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재정적 결핍 속에 있거나 또는 병고 액난 속에 있거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적 장애에 있거나 육체적 장애에 있거나 모든 모든 생명 있는 자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가지시고 설복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가 세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일체계고 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렇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위대함이 깃들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된 의지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말대로 말로만 말로만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쉽잖아 내 인생은 전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 말은 쉬워 그치만 실제로 행복해야 되거든 실제로 만족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번영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아까 시작된 게 뭐죠 혼돈의 세계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로 막막합니다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뭘 하면 집을 하나 살 수가 있나 누구에게 뭘 해줄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전부 봉착해 있거든요 정말 막막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야겠죠 이러면서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으면 이러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라고 그 반증이 뭔 줄 아세요 그렇죠 텔레비에 그냥 신문에 우리가 보험 왕국이야 완전히 눈을 뜨고 나면 보험이고 상조고 음 불교 TV에서도 상조하잖아요 거기는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옛날에 그 그 좀 참여하고 했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한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지 전부 바빠 끝없이 바빠 저는 바쁜 길이 찾아졌기 때문에 평생 매진합니다 남이 허거나 말거나 알아서 합니다 이제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뭘 하자는 그런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국 우리가 뭐든지 헤매고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 근본 자기가 정말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깨달음의 세계를 한다든가 성불을 한다든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성불된 짓을 좀 하세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 더 사랑스럽게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고 맞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내가 다 양쪽에 다 공급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스로의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우리 불교 수행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08참의 잔학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08배를 좀 하세요 실전적으로 좀 해보세요 몸이 많이 힘들면 하루에 열 번도 좋고 그리고 나눠서라도 하고 예경을 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할 양 없는 것들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아까 지금 한 얘기가 뭐죠 둥글게 둥글게 하자 그랬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회하고 반성함으로 해서 실진적으로 108참회를 해가면서 자기가 발언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자기의 마음속에서 차분차분 정리해 가면 저를 좀 보세요 놀랍게도 고통이라는 게 없어져 가는 걸 봤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살면서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줘요 내색하지도 않고 합니다 그럼 그게 벗어져가요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칠 수 없으면 찌그리고 앉아있잖아 그죠 어려울 때마다 돌아서서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발언하고 더 많이 명상하고 더 많이 예경을 합니다 딱 돌아앉아서 중심을 가지고 앉아서 지장모사 지장모사 부르면서 내보내야 되죠 이 도량 내가 원만하고 완전해지길 발언하고 이 도량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과 지혜가 성장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체 병고 앵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삶에 대한 진정한 자기 불성에 씨앗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늘 발언합니다 심원사는 번영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내 도량 내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움직이는 것마다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원사에서 부산에 교육터 하나 마련했잖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넘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행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 넘쳐 나오지 는 않아도 법문하고 법문 진행하기까지는 부족할 정도로 생겨요 굳이 악을 악을 안 써도 불고살림에 외호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단 염주 하나 백발 염주 하나 지장보사를 부르고 지극히 감사행을 행하세요 행하면 자기도 모른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전함 이 모든 모든 과정을 그냥 다 지장보사리 맡기세요 생 지장보사를 딱 맡기세요 맡기고 나면 없애려고 하고 굳이 애를 쓰고 쫓아다니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잠을 쫓으려고 키를 쓰면 잠이 더 안 오거든요 그걸 아시죠 그죠 표정을 보니까 전혀 잠을 쫓으면 쫓을수록 잠이 안 쫓아지거든요 잠이 안 오거든요 고통을 쫓아내고 고통을 쫓아내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이 고통도 내 업을 소멸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 고통도 감사하구나 라고 받아들여는 마음의 태도가 생기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그죠 내가 태어난 이게 이제 서가세전께서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돼 각자 다 보세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갈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지금 와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깊이 감사하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선언해야 돼 그게 불교식 개념으로는 발언이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행복한 불자가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만족해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라든지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뭐라고 말해야 그죠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깊어지면 내면에 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모든 모든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을 좀 둘리십시다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갑시다 원만하게 하나하나씩 조율해서 조금씩 옮겨가시면 분명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운과 복이 우리에게 열려서 스스로 열립니다 그 열린 복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자 되시길 바란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분하십시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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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